여러분들 포로자 호라진5의 한국어 더빙이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C키 안내 네 센스 새로운 쇼케이스 이벤트를 경로에 표시했습니다 주의를 확인하고 안전할 때 유턴하세요 제가 내비게션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무데나 찍고서 출발 200m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경로를 이탈하여 목적지를 재탐색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벤트 주의를 확인하고 안전할 때 유턴하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포로자 호라진5는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자 쇼케이스 바로 들어갑니다 오마이갓 여기서 바로 점프 발쌍 경기장에 있는 배넬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슈퍼스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뭐가 좀 할까? 이 텐션! 녹음에 진심이에요 미션 클리어! 더빙 품질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 캐릭터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이거 켜져 있나요? 테스트! 테스트!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제 목소리입니다 저기 이거 켜져 있나요? 아! 켜져 있네요 제 목소리 들었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옆에 있는 거! 제 목소리 들려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제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켜져 있나요? 어! 켜져 있네요? 제 목소리 들었죠? 테스트! 테스트! 무슨 말을 해야 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제 목소리입니다 왠지 모르게 왜 사이버펑크가 떠오르지? 하지만 사펑처럼 얘네가 욕을 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스토리 미션을 한번 들어볼게요 보초! 반가워요! 이거 방금 제 캐릭터의 목소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테스트! 테스트! 반가워요! 자, 어때요? 최고의 정비공에게 승리를! 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야! 지름길이 있습니다 계속 직진하세요 경로가 좀 까다로워요 커브도 많고 체크 포인트도 마을 밖에 있죠 뭐 하나 쉽게 가진 않으시는군요 좋아요 잘했어요 그럼 차고로 돌아가죠 또 연락주세요 별일 없었죠 친구? 보초가 1963년대처럼 현역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랠리를 달려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랠리크로스에서 짐카나 기술을 뽐내는 걸 좋아하시면 그것도 할 수 있고요 편하게 고르시고 오세요 오케이 저한테 지금 선물이 왔군요 한번 가볼게요 우와! 엄청나네요 하긴 이런 게 바로 후라이즌 정신이죠 고맙다는 말이라도 보낼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창고 아니잖아요 진짜로 목소리가 울리는 효과까지 다 들어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자동차 항목에서 필터를 누르시면 중복이 추가되었습니다 중복 이제부터 제가 똑같은 차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숨겨진 자동차를 한번 찾아볼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반가워요 호라이즌에는 끝내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멕시코를 둘러보려면 드론만 한 게 없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이걸 고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게 바보죠 전 뭐든 고칠 수 있거든요 빨리 차고로 가져가고 싶네요 준비되면 연락할게요 안녕하세요 친구 고모 할머니가 예전에 파라엘 고비아르노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이셨는데 멕시코에서 만든 클래식 자동차가 있다고 하셨어요 엄청 많아서 찾기도 쉽다고 하셨죠 반가워요 슈퍼스타 9.11에 복원이 끝났어요 자동차 매장에 들러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바닷쪽에 핫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보기 엔터 여러분들 곧 있으면 포르자 호라이즌5에 핫휠 콘텐츠가 추가가 될 거예요 호라이즌 아케이드가 곧 시작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1라운드 시작 쇠인가요? 비행기? 위험 표지판을 박차고 날아가는 다른 시리즈 표지판이에요 위험하게 가보죠 얼마나 날씬인지 볼까요? 1라운드 완료 1라운드 진출 기술을 쌓으세요 주의를 확인하고 안전할 때 유턴하세요 자, 중앙을 노려봐요 중앙에 가까울수록 점수도 높아져요 호라이즌 아케이드 완료 체크합니다 이겼어요 호라이즌 아케이드 이벤트에서 이겼다고요 다시 해볼래요? 다음 호라이즌 아케이드 이벤트가 곧 시작됩니다 재미있게 즐기세요 여기 집도 한번 멘트를 들어볼게요 이만한 것도 없어요 결정만 하면 주인한테 전화해서 제가 다 처리할게요 당신인 걸 알면 바로 열쇠를 넘겨줄걸요?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